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의 대장이었죠. 오늘 초 3만원쯤 시작해서 이게 24만원? 말도 못하게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고점 찍고 나서 고점 대비한 35%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7%가 내려가고 있고요. 15만 6천원인데 매수 가격이 18만 7천 3백원에 20%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더 내려갈지 이쯤이면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가 내일은 확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도산 로보틱스가 아마 상장하죠. 그래서 내일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점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다른 로봇 관련주들한테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기타 종목 다른 관련 종목군들한테 좀 반영이 됐죠. 두산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다 다시 한번 주가 원위치했다는 얘기는 일부 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일단 중요한 맥점 1위다 맥점 구간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지금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 지난 3월달 고점하고 지난 8월달 고점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연주 전부터 현재 여기 35월선 지지 맥점이면서 직전 고점에 쌍봉의 고점에서는 지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은 이탈해버린다 운봉이라도 내일장에 그러면 60일 선까지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종목별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거래가 죽으면서 눌림 조정 줄 때 보통 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도 21선은 커녕 35일선, 61선까지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역부위자로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난 8월달에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역부위자로 원위치 해버리죠. 상당히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선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하시고 나서 주가 공략하셔야 되는데 내일장 이후에 15만 원 지지 맥점이에요. 오전 저점 라인인데 그 라인에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 반이라도 손절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위쪽으로 올려주는데 21선입니다. 18만 원을 강하게 장악을 해줘야 됩니다. 18만 원. 장악을 못하고 거기서 또 윗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도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고 본전 라인에서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나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까지 시장이 만기까지 이제 거의 지금 조점 라인까지 왔는데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절반 정도는 조금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끊었다 다시 보는 전략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방 쪽은 15만 원. 위쪽은 사실 가격 전후인데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20만 원. 직전 고점의 오른쪽 어깨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 못했다 그랬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일단 현금화 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저점에서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